네, 장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사일언에서 진짜 오마카세, 오마카세라고 하는 제목은 일본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오마카세가 유행이라는 한 일본 방송사의 뉴스를 봤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실제 오마카세라는 일본어가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 신기한 생각이 들어 소셜미디어에 한국어로 오마카세를 검색했다가 나온 사진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갠슬의 고급 분위기를 연출하며 하이엔드. 하이엔드는 최상급을 이야기하죠. 하이엔드 맛집에 왔다는 것을 어필하는 사진, 스시가 머듬으로 올려진 사진도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오마카세가 한국에서 뭔가 다른 의미로 전달된 게 아닐까. 오마카세는 맡긴다는 뜻의 동사, 마카세로 해서 온 말이다. 주방장에게 메뉴를 이름한다는 뜻으로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마카세 주문이 들어오면 주방장은 손님과 대화를 통해 손님의 취향, 못 먹는 재료, 사리, 밥 등의 양을 파악한다. 그렇게 얻은 정보와 그날 들어온 식재료에 맞춰서 내는 것이 오마카세다. 오마카세다. 그러니 오마카세는 무조건 고급이라는 건 오해다. 미슐린 별을 받은 고급 스시집에서도 오마카세를 주문할 수 있지만 동네 스시집에서도 주문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마카세다. 최근엔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천에서 5천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2만 7천원에서 약 4만 5천원, 한 5만원 정도의 맛있는 오마카세 스시를 먹을 수 있는 동네 스시집도 많다. 단골집에서는 다이쇼, 스시의 장인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오늘 3천엔에 맞춰서 오마카세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예산에 맞게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일본에서는 오마카세는 손님의 먹는 속도에 맞춰서 스시를 한 피스씩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스시의 사리의 식감은 갓 찐 순간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시의 오마카세 요리가 전부 나올 때까지는 약 90에서 한 120분 정도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리죠. 많이 걸리네요. 정해진 재료를 놓고 파는 게 아니므로 오마카세는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게 좋다. 원래 일반 스시집은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집이 많은데 이번에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한 음식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마카세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먹는다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진짜 도쿄 맛집을 알려줄게요의 저자 일본인 에노모토 아스타카 필명은 도쿄 네모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저도 요즘에 일본어에 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가 일본어에 처음 접한 것은 한 50년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살 좀 지나서 바로 제가 일본어에 대해서 집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부터 제가 일본 통역 안내 가이드의 역할 그런 통역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부성에서 시험부는 능력시험에서도 각오한 제가 한 40년 전에는 2급까지 땄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수십 번 그동안 이사를 하는 바람에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우리나라하고 말의 어순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단어를 연결을 하면 일본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할 때는 자꾸만 소리 내서 일본 교과서, 쉬운 교과서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